그룹끼리 부딪혀왔는데 진짜 안 찌냈어요. 지한이 팬들한테 힘낼 것 같아. 걱정하지 마요. 지한이 형 연기야. 오늘 끌리려고. 지한이 형 연기야. 오늘요? 다 좋았는데 한 안 좋은 게 있어요. 아 무서워. 제가 끌었어, 끌었어. You're here. Where you should be. Snow is falling as the candle see. It just wasn't the same. Alone on Christmas day. Par habit, what a beautiful sight. Don't be the thing if you ain't holding me tired. İi peace x2 inclined to get back. 서재덕.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재덕의 연결. 나이스. 자, 김진은 팀을 선고. 학지루가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두 손으로 처리하는 마테이 자 한쪽에 들어갑시다 오우 들어갑니다 김지한의 서브 득점 오우 샷 마테이의 서브 득점 나오면서 16대14 우리카드가 두 점 차로 앞둬 있습니다 한태준 세게 이루어져 뚫어냈습니다 자 한성정이 어렵게 받았습니다 김지한 오픈 블록하우 김지한 자 여기서 김지한을 선택한 한태준이었어요 26대25 한태준의 서브 수비됐어요 수비됐어요 김지한 때립니다 블록하우 어우 서브 강했어 자 료헤이가 바랐는데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카드 역전기회 마테이 백어택 자 멀리 튀어나갔습니다 터치업 한성정의 서브 속공 신영성 자 수비됐습니다 한태준 언더러 연결 때립니다 김지하 득점 21대19 형성규 3연속 서브 임성진이 받았습니다 자 서재동에게 가네요 블록핑 김지하입니다 성점차 와 오늘 세트 후반부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지하네요 김지하 김지하 김성진이 받았습니다 왼쪽 오픈 파이팅 디오 블록킹 나왔어요 세트 끝낼 수 있는 찬스 파이프 공격 뚫어냅니다 김지하 이 끝냅니다 오 들어왔어요 드로 갑니다 서브 에이스 기후룸이 바뀌네요 한성정 오 서브 득점 기반중 기후룸이 바뀌네요 아 이거는 허락을 완전히 굳게 만드는 네 고재석 바랐습니다 자 한패들의 선택 오 접속으로 끝냅니다 자 우리 카드의 3대1 승리 승천 3점을 획득하면서 올 시즌 한국전력전 전승 행진도 계속됩니다 아찔했어요 진짜 무릎끼리 무디쳐왔는데 진짜 아찔했어요 아 지한이 괜찮은지 지한이 펜드라지 지한이 펜드라지 지한이 펜드라지 혼날 것 같아 저 오늘 지한이 펜드라지 걱정하지마요 지한이 형 연기에요 흐름 끓으려고 지한이 형 연기야 아 컷 아 무서워 나 오늘 어떻게 당한 확실히 배구는 팀 경기라 이렇게 한 사람이 안 됐을 때 옆에 도와주면 är 거기에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팀원들 어떻게l 감사합니다 아 3점 달다 오늘 경기 리뷰알 해주시죠. 오늘요? 다 좋았는데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대중이 브로킹을. 아, 크고. 아, 끌었어, 끌었어. 1, 2세트는 그나마 만족적인 연결이었는데 1세트 초반이나 2세트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안정된 리시브와 해결, 그리고 디그. 약간 1번이 잘 돼야 2단 번이 잘 되기 때문에 1번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트가 될까요? 그쵸, 저는 항상 도움받는 위치고 제가 도움 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움 주는 그런 팀워크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면은 기대해야겠는데요? 뭘로요? 우승. 아, 지금 기대 안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경기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굿, 굿. 굿, 굿. 뭐라고 했어요? 굿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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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그거 대본이라니까요. 오랜만에 서비스에 너무 좋고요? 그니까요. 되게 나왔네요. 어땠어요, 그니까. 그 손에 촉감.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어, 이거 딸리겠다. Eugenemie생이 닮았죠? 어떤 einem 좋아 control지 President lovingly and relaxinglamour- 진짜 엄청 쉽네요. 감기거리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와우. honored. distribut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